일단은 프로젝트 레이블을 전립을 할 거고요. 레이블의 목적은 비즈니스입니다. 사실 저랑 지원씨가 이제 래퍼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래퍼가 될 수 있을까?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릴머리는 뭐야? 갱스터 힙합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보이시죠? 아이스 온 마 넥! 오! 요! 안녕! 안녕하십니까! 여보세요! 안녕하세요! 아 지원씨 안녕하십니까? 네! 대박이 날 것 같고요. 친구들이 이제 너무 또 잘해줘가지고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그러므로 저희 레이블의 최고의 아티스트 두 분을 영입했고요. 릴머리의 뉴 아티스트. 첫 번째 아티스트는 랩 머시핏! 내가 누누히 말한 조심하란 게 가끔씩 이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 같아 두 번째 아티스트는 미란이! 너가 뭐라 하도 뭔 상관이야 두 번째 아티스트 두 번째 아티스트 노래해 바라난 들을 밖에 멋지 그냥 즐기면 돼 처진 입구리를 높이 올려봐도 신나게 크게 한 번 웃어줘 이것이 빛나게 남의 나니? 남의 나니? 남의 나니? 남의 나니?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걸 했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 때 최선 갈아 껴 다 세고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듣나 VVS VVS 불안된 나와 TV에 Now see me baby 내 삶은 듣나 VV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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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만 남이 울리지 완전히 달라진 하루 Sinceless 사놓은 일들이 증명해 내 시간에 내가 버튼 에너지 I'm feeling in 채워 지금 당연시된 성공을 미리 빌려 오면 사라져 버릴 것들에게도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 Yeah Oh 신곡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슬로미 미남 슬로미 이제 몇 가지를 찍어왔다고 미남 슬로미 이제 몇 가지를 찍어왔다고 줄리인가? 줄리인가? 줄리 오케이 네 오늘에 돈을 막 벌어 오늘에 돈을 막 벌어 야 이거 왜 준비해 온 주제 같은 거 있어요? 저는 이모티콘 이모지 이거는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모지 네 저는 이제 제가 또 추임새 일가견이 있으니까 트레이드 마크 EE에서 원래 EE 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힛힛 이런 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모지에도 파이어가 있으니까 아 불 불 불 불 이거 이거 앤 이제 힛힛 약간 이런 확실해